자, 방프릴 노노! 오케이! 어떻게, 우노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오호... 일단은... 잘가요!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그 다음에, 바보님한테 안주기! 턴 안주기, 턴 넘겨버리기! 바보님 바보로 만들기! 하하하하하하 아, 바보님! 어? 뭐야, 도전 성공했어? 진작, 잠깐만, 잠깐만! 나 바보 됐어, 잠깐만! 어허! 이렇게 도전을 한다, 이거죠? 오, 건너뛰기가 많아요? 오우!! 오우!! 게임하니! 바보는 이제 특수한 카드 없을텐데 내 카드게임 운예에요 운예 그냥은 안주죠 턴 오 없구나 야 이거 운예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네 안 끝났겠지 이거 먹을 수 밖에 없어 노란색 카드가 오 뭐야 깼어 그리고 바보님 먹었고요 아싸 2등이겠다 아니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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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분 다른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자 한번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를 친출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무료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현자실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게임하고 있을 도중에는 절대 방플은 금지입니다 카드가 다 보이잖아 친추 아니 친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 잠깐 나가겠습니다 자 친추가 아 오늘은 네 골스나리가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되겠군요 왜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몰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친구 초청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고발시보는 별로 추천하고 하고 싶진 않다 고발시보가 왔어 말이 안 돼 이거는 메신저 가서 따라가게 하시면 돼요 아 고발시보는 꼭 이겨드리겠습니다 빨리 레디하세요 네 그리고 전판에 하셨던 분은 한번씩 쉬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보니 레디 바보니 레디 바보니 레디 바보니 레디 자 과연 뭘 붙어내실까 오호 건너뛰기 아주 좋아요 난 이걸 해야지 아 라비씨님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수뇌에 반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록색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바보님 바보 만들고 재밌어 보이죠 그쵸 바보님 바보 만들어버리고 아주 좋아요 아이고 카드가 없어요 젠장 당연히 되죠 위플레이라는 게임을 다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먹어야지 뭐 없으면 먹어야지 오어 페널티 먹기 고발시보 잘가요 고수나리 친추해 주시고요 좋았어 근데 위플레이라는 게임에 그 카테고리가 없더라 진짜 순서 뒤집기 누가 자꾸 나한테 메시지를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도 하자 와 둘이서만 하고 있어 와우 아 불을 주는 이과 안녕하세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고시나리가 이기기 하셔 아주 좋아요 와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자 좋아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자 과연 어떤 카드를 했겠지 과연 아 이런 도전 맞죠 이게 바로 도전 정신이 하는 겁니다 오 뭐야 바보님 뭐야 오 순서 뒤집기 큰일나는데 오오 뭐야 안 끝나죠 오 끝 끝났잖아요 와 3등이야 고발수한테 졌어 자 그렇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하하하 메신저 누르시고 고시나리 같이 하시 하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라고 하십니다 자 방풀은 금지예요 돈 날렸다 신추분 했어요 오케이 음 가자 아 재밌는 카드가 없네 재밌는 카드가 아 3등수 군님 코아 안녕하세요 빨강 빨강도 없으시구나 오 라이어 게임이나 그리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거예요 노래 게임은 모르겠어 도전 있을까 성공 아 실패했어요 페널티 먹기 와우 없는 카드밖에 없냐 어떻게 아하 진짜요 해보자 무슨 게임인지 앗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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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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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빨강 이런 이거 카드 어 고아 안녕하세요 고세형이라니 고씨님 고씨님 일단은 바꿔도록 가겠습니다 자 불러시면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좀 있으면은 좀 더하면은 바로 그거 합니다 도배 도배 신고합니다 팟 다른 카드가 많구만 오오 진짜 됐어 일단은 가장 어려운 어려운 가장 점수가 깎여나가는거는 했어 일단은 깜짝이야 렛츠고 아유 승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마인드죠 그니까 우리 카드 많으면 이길 게임이었네 이게 어허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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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전 고쓰나이니 보는거 같네요 1년전 고쓰나이니 완전 천지였는데 네 아 아 아직까지 이 카드가 남아있었단 말이야? 승주님이 이기겠는데 얘들아 아주 좋아요 다 써야죠 좋았어 파란색으로 일단 바꿔놨어 아니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어 특수한 카드만 없으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쌉가능입니다 1분 남았어요 없죠 노랑색 오 있네 나는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오 순서뒤집기 오 순서뒤집기 좋아요 오 안좋아요 어허 최대한 많이 빼야돼 지금 아하 없어 아 뭐야 지겠다 건너뛰기 건너뛰기 안 돼 지겠어 업소 카드가 안 돼 타임아웃 야 나 2등이다 그래도 2등이었다 2점 차이고 2등이다 그 validated 다 incident 과 duda 놈뛰기 소수 그것이 드라이 소수 여윌 vor 또 whatever 그것이 감사합니다.